웨스틴 그랑데스쿤빗 로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로비는 1층과 7층이 있는데, 1층은 입구에 해당되고 바깥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체크인을 할 수 있는 곳은 7층에 위치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셔야만 체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7층에는 널찍한 로비가 있습니다. 7층 로비 옆에는 제스트바라는 편안하면서 맛있는 음료를 제공하는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제 1층 입구와 7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음을 전달합니다. 웨스틴 그랑데스쿤빗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들어오면 머리에 대고 온도를 체크합니다. 온도를 체크하고 온도가 규정 온도 이하일 때는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COVID-19을 대비한 호텔의 해결책입니다. 자, 이제 1층에는 이렇게 로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게할 수 있고요.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호텔에 누군가 찾아오면 여기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호텔에 로비가 있는 7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벨맨이 환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웨스틴 그랑데스쿤빗 로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웨스틴 그랑데스쿤빗의 로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오면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면 앞에 있는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이 오라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럼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